검찰의 끈질긴 과학수사가 뻔뻔한 성폭행범을 잡아냈습니다. 지난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 여자친구를 강간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과 4월 사이 전 여자친구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구속송치됐으나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약 39분 분량의 영상에서도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장면은 약 2분가량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세탁기 뚜껑으로 A씨의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는 나머지 약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비춰 촬영돼 있었습니다. 이를 가려낸 수사팀은 대검법과학 분석과에 영상 확대와 화질 개선 등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수사팀은 노이즈 제거, 선명화, 화면 보정, 필터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한 영상으로 기존 송치된 범행 일시 외에 다른 시점의 범행이 이뤄진 장면을 잡아냈습니다. 결정적 증거 앞에서 A씨도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팀은 추가 범죄 사실까지 밝혀 재판에 넘겼습니다. 결정적 증거 앞에서 A씨도 범행이 이뤄진 장면을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